자기야, 조금만 쉬자. 빨리 나와. 나 밖에 있을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많이 했어? 뭐? 진도 나간 거 맞아? 아휴, 어떡하냐. 내일이 시험인데. 그래도 낼 건 다 해야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지. 야, 그래도 내가 너 알려줄 정도는 되거든? 나는 뭐 거의 다 했어. 내일 거는 다 끝내놨고 이제 모레 칠 거랑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야, 너만 모르는데 나 원래 좀 완벽해. 너만 모르는 거야. 아휴, 왜 그래? 내가 아무리 완벽하면 뭐해? 응? 네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나는 여기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냐. 피곤해?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피곤해? 응? 그러면 오케이, 기분이다. 자, 엎혀. 엎혀. 빨리. 얼른. 이거 쉽게 보는 기회 아니야. 빨리 엎혀. 아니, 이거 용기가 아니라. 아휴, 장난이지. 아휴, 가볍네. 아휴, 가볍네. 으쌰. 아휴, 가볍네. 동기동기. 동기동기. 좋아? 응? 야, 이렇게 업어주는 남자친구가 어딨냐? 좋지? 왜? 난 이 상태로 학교도 갈 수 있어. 뭐가 창피해? 너랑 나랑 사귀는 거 다 아는데. 흐흐흐. 뭐? 야, 너 뭐 나랑 사귀는 거 소문나면 응? 안 되냐? 너 뭐 고장치는 남자 있어? 누군데? 누군데? 말해봐. 뭐, 누굴 말하든 뭐 나보단 별로겠지만. 뭐? 5반의 개? 아, 개 7반이야? 아무튼 그 키 크고 그 뭐 별 볼일 없듯이 그 맨날 뭐 운동만 잘하는 개? 맨날 점심시간에 축구하드만. 야, 진짜 이래서 여자애들이 남자 볼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어? 걔는 걔는 진짜 별로야. 이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하, 이래서 모르는구나. 어? 이래서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완전 별로지. 내가 매번 너한테 말하지만 나만큼 좋은 남자친구 없어. 없지. 야, 이런 남자친구 어딨냐? 시험 기간에 여자친구 힘들다고. 어? 하, 자신은 막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데 어? 이렇게 여자친구 깃털같이 가벼운 여자친구 업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우, 진짜 가볍다. 아, 이런 게 아닌데? 아니, 가볍다고. 내가 틀린 말 있어. 가볍다고. 아무튼 조금이라도 피로가 풀렸으면 좋겠다. 아, 아, 솔직히 내가 훌륭한 직업 가져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네가 집에서 편안하게 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건데. 네가 나한테 모든 인생을 걸 거면 사실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근데 뭐, 내가 영 못 믿었다. 그러면 좀 해야지. 내가 성공 못하면 우리 맞벌이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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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조금 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아, 진짜 괜찮은데. 아니, 나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여기, 여기, 여기 좀. 아, 왜 이렇게 아파. 아니, 내가 공부한다고 자세를 잘못 잡았나 봐. 어휴,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아니야, 가벼웠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가서 공부해야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얼른. 마실 거?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에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거 마시면 너 잠 못 잘걸? 안 돼. 너 밤 잤다가 괜히 외운 것도 적지도 못하고 자고 나오면 어떡해. 너라면 충분히 줘라. 안 돼. 안 돼. 그냥 내가 연한 거 뭐, 라떼나 이런 거 사올게. 뭐, 이 앞인데. 괜찮아.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 나 그거 사갈게. 응. 괜찮댓.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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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 그러면 뽀뽀 한번 해주던가. 빨리. 알았어. 공부하고 있어. 나 금방 올게. 알았어. 공부하고 있어. 나 금방 올게. 흠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